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내 친구가 했음이 하는 전공 1위. 하지만 모르는 의대생이 하면 뭔가 실은 적폐 1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은 의사 1위. 하지만 실제로 진짜 전문의는 없는 의사. 의대 면접 준비할 때 저는 이과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멸시받을 것 같은 전공 1위. 막상 수술하는 거 보면 찐이네 찐. 찐 찐 찐 찐 찐이야. 할 것 같은 전공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전공. 성형외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가지고 위법 좀 깔게요. 성형외과가 대학병원 성형외과를 이야기하는 거지. 로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압구정, 강남. 이런 성형외과가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건 당연히 미용.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급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일단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의대 6년에 의사업과고시 실기랑 필기 두기를 모두 붙어야 돼요. 붙으면 저 같은 일반 의사가 되는 거고요. 인턴 1년을 끝난 다음에 인턴 수료증을 받아서 레지던트를 지원을 해요.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지원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기면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4년을 하고 4년차에 이제 끝날 때쯤에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을 봅니다. 합격을 하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는 되게 많은 것 같지만 1년에 80명 정도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1년에 8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가 뭐하냐 라고 하면 당연히 성형을 하겠죠. 부모님이 말을 나와주셨다면 재창조 하시는 분들은 성형외과다. 일어나는 거는 뭐라고 어디라고 강남 이런 데고 대학병원은 좀 달라요. 성형외과 발전부터 이야기하면 성형외과 발전은 전쟁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빗발치는 총알 뿅뿅뿅뿅뿅 충성하고 총 쏘고 제 돈만 많으면 지나가는 우리 1병 2병한테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내가 돈 많이 버는 날을 기다리세요. 어쨌든 이렇게 빗발치는 총알에서 맞아. 여기 상처가 흉터가 난다거나 편이 튀겨가지고 얼굴을 좀 입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 여러분? 그냥 쿨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죠. 상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생각나고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정신과적인 것도 문제 있겠지만 상처가 과거를 회상시키잖아. 어디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삶의 질을 올려보자.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한 게 성형외과의 발전. 전쟁통에서 턱 깎아주고 코 세워줬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자신의 얼굴로 돌아가게. 옛날에 원래 본연의 얼굴로 돌아가게 하는 재건의 형태를 많이 발전을 시켰죠. 성형외과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잠깐 발전 멈췄다가 현대가 발전되면서 삶의 질 측면을 보면서 또 비약적으로 발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정형외과에서 다뤘지만 뼈가 부러졌어요. 어디 가요 여러분들? 당연히 정형외과를 가겠죠. 근데 만약에 얼굴뼈가 부러졌어요. 예를 들어 여기 눈에 야구공을 맞아가지고 팬더눈이 됐어. 아니면 누구한테 싸우다가 근닥터 깝쳤다가 퉁 때려. 근닥터가 맞았어. 여기가 이렇게 흉터가 나고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얼굴뼈는 누구한테 가냐고 하면 당연히 성형외과 갑니다. 그러니까 얼굴뼈가 부러지면 성형외과 가는 거예요. 제가 본과 4학년 때 성형외과 실수로 들어갔는데 진짜 얼굴 골절 수술을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수술들은 잘하지만 외과 암 수술 이런 거는 배를 쬐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복관경도 있겠지만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다리 무릎을 관절경도 있지만 무릎을 좀 열어서 한 수술이 있고 근데 이제 성형외과는 이제 이쪽 뼈가 부러졌나? 그랬는데 여기 입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확실히 그 성형외과 얼굴이라 그런가 흉터를 또 안 남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약간 느낀 게 레고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뼈가 얼굴 뼈가 부러졌던 게 파편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작아서 이만했나? 그랬는데 이거를 교수님이 돌려보면서 혼자 보시더만 이렇게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여기 입으로 해가지고 확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성형외과 코 세워주고 턱 깎아주고 이런 거와 다르게 골제 수술을 보니까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부 이제 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손을 잘릴 경우에도 정형외과 성형외과 담당을 하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눠서 해요. 성형, 정형 나눠서 하는데 수부 담당 완전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수부 담당할 때는 여러분들 손을 그냥 이렇게 있다가 끼익 붙이면 붙어요? 아니겠죠? 혈관 하나하나 이어주고 신경도 이어주고 이렇잖아요. 혈관 하나는 있는 걸 이제 다음에 이야기 할 텐데 솔직히 성형, 정형이나 이 분야 건들지 누가 손 건들겠어요. 세 번째로는 피부이식, 유방 재건, 화상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릴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유방암에 걸리면은 작게 발견하고 조기 발견하게 되면은 작으니까 얼마 제거 안 하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경우나 위치가 좀 애매한 경우는 암만 제거하더라도 이게 좀 비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암만 모든 수술은 암위, 나 암이야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암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을 붙여가지고 한 0.5, 0.3 이렇게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게 아니면은 동그랗게 더해서 좀 자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잘랐는데 남아있어 봐. 그럼 어떻게 돼? 암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좀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만약 유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비잖아. 그럼 모양이 마음이 어때? 유방 완치 되더라도 사람 마음이 좀 우울하단 말이죠. 안 그래도 암이랑은 우울한데 그래서 이걸 이제 재건을 해줘요. 재건. 뭐 예를 들어 복부 지방을 꺼내가지고 여기를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성형외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네 번째 미세혈관 수술이랑 역겨워졌는데 미세혈관 수술은 봐봐. 지방을, 배에 있는 지방을 빼서 넣었어. 넣었어. 그럼 이게 야 동맥 여기여기 모여라. 야 정맥 여기여기 모여라. 야 동맥 야 끼지마. 야 정맥 너 동맥 모이면 끼지마. 어쩔로 안가?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동맥은 동맥끼리 연결시켜줘야 되고 동맥은 정맥끼리 연결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혈관이 엄청 커요? 이렇게 커? 커? 아니죠? 머리카락만큼 얇단 말이야. 이거를 다 이어주는 게 당연히 미세혈관 수술이겠죠? 그리고 동맥은 나 동맥이야. 나 동맥이니까 빨간색이야. 따따따따따 빨간 맛. 궁금해 동맥. 파란색이라고 해서 정맥이 아니에요. 다 색깔이 비슷해 보여. 그래서 이거를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혈관을 잘 이어가지고 대건을 해줍니다. 혈관을 이어줘야 넘은 지방이 밥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미세혈관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런 혐의경 같은 거를 딱 쓰고 머리에 딱 쓰고 수술을 해요. 우린 보이지도 않아. 학생들은 혈관이 얇으니까 수술하기도 어렵고 환자 혈관 사람마다 혈관이 다르니까 본과 3학년 때 수술 참관을 하는데 본과 3학년 때는 저희는 일반 혈관을 했는데 유방암 수술을 들어갔어요 많이. 유방암 수술 플러스 M 재건 리컨스트럭션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제 도망갔어요. 다른 수술로 도망갔어요. 왜냐면은 언제 끝날지를 몰라. 만약에 이제 성형외과 교수님 물론 굉장히 빨리 해주시지만 이제 환자마다 다르니까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아니 뭐 봐야 재밌는데 근데 수술이 보이지도 않아 현미경 하셔가지고 우리 봐서 뭐해 그래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수부 손 잘린 거 붙여주는 사람 혈관 이어주는 미세혈관 수술 재건 통사하고 나서 얼굴이 좀 분화지더라도 얼굴을 다 원산 복귀 시켜주는 재건 그다음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화상 골절 뭐 이런 이런 수술을 해주는 게 성형외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다양하죠. 대학병원급에서는 아주 다른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랑 조금 어? 많이 다르네? 어쩐지 대학병원 성형외과 난 뭐 하나 했다라는 분들에게 해소를 잘 시켜줬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씌우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